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쿠티의 정호연 이사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압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투자 심리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S&P500의 내재변동성 지수인 비트는 1.6% 내외로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은행주의 배당 확대 소식, 주택시장 지표 보조 등으로 역사적 평균의 20선을 하해한 18포인트를 기록하며 위험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유료전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17.75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일에 이어 추가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독일 닥스 선물 지수가 1%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전일 22 긴급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영내 은행의 신용 약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료전의 경기 무향책도 좀 더 유지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지표는 또한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6월 22 유료전 경제 신뢰지수는 예상치를 상해하며 21년 최고치인 117.9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코로나 이후 최고치인 127.3을 기록하며, 미국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긍정적일 수 있음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스 외환시장 변동성, 금리 변동성, 금은 비율, 신용 스프레드를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SG 글로벌 투자 심리는 지금 개선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위험자산 선호 쪽에 살짝 걸쳐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종합하면 위험자산 선호 구간에는 있지만, 위험자산 선호 강도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중시도 전일 델타 변이 확산 소식으로 투자 심리를 좀 약화를 시켰는데요. 러시아 백신 그리고 모더나 백신이 지금 델타 변이 효과가 있다는 소식으로 모더나 주가는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며 추가 장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에 지금 좀 초점을 맞추며 소폭 장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코스피 지수의 흐름감도 연관되어 있는 호주 달러는 소폭 하락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한국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미지근한 상황이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채 금리도 여전히 1.5%를 하회하고 있어 성장 중에는 아직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는 한국 정부의 반도체 배터리 백신 제한 강화 소식과 함께 DBIG 세트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제조업 경계 회복에 따른 글로벌 교역 개선이 한국 수출 모멘턴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으로 6월 수출 데이터가 코스피 방향성을 좀 잡아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보다 선행성을 지니는 미국 바이오테크 세트는 긍정적 임상 결과에 대한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2월의 고점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섹터의 긍정적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시장 전체로는 채권보다는 주시니 여전히 우호적이고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 우려는 있으나 한국 증시는 이익 개선세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강한 상승 모멘텀이 없기는 하지만 자동차주 등 수출주에 대한 변동성 확대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외국인 수급은 전일 게임 엔터 2차전지 선별적 매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금일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치주나 성장주의 스타일 구분보다는 섹터별로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성장하는 기업을 좀 찾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